인천의 한 주택에서 이 숨져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건 바로 아들이었어요. 문자는 오지만 전화를 너무 받지 않으시니까 이 아들이 집에 찾아가 봤더니 어머니가 숨져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국과수 부검 결과 이 숨진 어머니의 눈에 이 몸에서 유독 성분 물질이 나온 겁니다.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두고 한 달 반가량 열심히 수사를 했고 이 30대 딸이 범인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 딸은 어머니에게 유독 성분이 더 유독 물질이 든 음료수를 건네고 드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일단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고 보니까 부패 정도를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계속 문자가 오갔던 겁니다. 그리고 분명히 있어야 할 어머니의 사망분에 휴대폰이 없으니까 딸을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데 딸이 엄마 휴대폰을 어떻게 하나? 나 모른다.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문자가 오는 것들을 계속 증거로 제시하니까 결국 저 딸이 엄마의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의 문자에 자기가 직접 답변을 한 것이다라고 실토를 했고요. 사망보험금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했다고요? 네 지금 딸이 경찰 조사에서 사망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려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딸이 어머니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. 또 딸 집 주변 cctv와 약물 구배 내역 이런 것들을 확보한 경찰이 딸을 긴급 체포를 하게 된 것이고 아직 어머니의 사망과 관련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딸이 보험금을 타거나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